진짜로? 그 진짜 라켓 헤드가 딱 나가면서 그 때리는 느낌이 내가 확 받았어 오 임팩트가 구매만 임팩트 좋아요 지금 원래 약간 형 때리면은 약간 이렇게 때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형이 지금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라켓 헤드가 나오면서 때리는 느낌 잠만 보람 형 시작한거에요? 했지 와 우승 축하드립니다 형 와 형 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이게 또 우승이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어는데 여기든 네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간에 위기도 왔었고 예선전에 21대 입사를 쥐고 있었어 아 뭐라고요? 21대 입사를 쥐고 있었어 진짜로요? 내 서브였거든 네 잡았잖아 요즘 시작때 뭐가 안됐어요? 안됐던거? 안됐던거는 수비 맞으면 아쉬웠어 그 자세 낮추는거는 기본 조건이고 그 때리는 스킬있죠 그 타구법이라고 해야 되나 때리는 힘이 좀 부족해 어 부족해 그 임팩트가 좀 약간 떨어져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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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몸이랑 같이 끌려가는 수비가 되더라구요 아직 어 여유가 없는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조금 더 앞에서 타고 하게끔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맞아요 임팩트도 맞으면서 이게 타이밍을 안 뺏기려고 수비 타이밍을 스매싱이 왔을 때 아무리 쐬도 내가 그만큼 준비하면 아무리 쐬도 아무리 쐬도 칠 수 있다 네 내 타이밍만 그 타이밍만 잡으면 그래도 스매싱이 쐬도 앞에서 치면 그 스매싱 속도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 그게 박경민 코치의 주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비를 엄청 앞에서 하더라구요 네 그리고 이상하게 그 빠른 공을 정말 잘 받아요 어 진짜 근데 드롭 못 가지잖아 네 오히려 느린 공은 저는 약간 루즈해진 걸 그러니까 언더 높게 가고 클리어 높게 치고 거기서 그런 곳에서 드롭하면 당연히 저는 가기 힘들고 근데 낮고 빠른 경기에서 드롭으면 갈 수 있죠 아 정말 빠른 공은 정말 잘 잡는 거에요 어떻게 그렇게 치는지 진짜 잘 치시잖아요 저요? 저는 공보다 빠르기 때문에 오늘 수비랑 집중력 훈련 네 수비 수비 디펜스 어디 스쿼시 훈련하나요? 스쿼시를 내가 아까 있어요 나도 있어 스쿼시로 하고 그리고 라켓으로도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자 이제 수비 디펜스 훈련 이제 형이 수비할 때 이제 좀 뒤에서 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뒤에서 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를 뒤에서 치다 보면은 원래 내가 수비하던 공보다 이게 뒤에서 치면 더 밀리잖아요 아무래도 공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앞에서 치려고 하고 그 리듬을 잃으면 안 돼요 형이 리듬을 잃으면 안 돼 언더 하고 땅땅 근데 형이 애초에 그 스매시 때리고 형 수비가 늦어버리면은 이렇게 뒤에서 받잖아요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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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면 아무리 세게 때려도 내가 좋은 공이 나올 수가 없거든 수비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좀 앞에서 앞에서 때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임팩트 있게 손목으로 때려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 때려줘야 돼요 알겠죠? 자 준비 뒤에 언더를 하면은 조코츠님이 스쿼시니까 언더를 하면 조코츠님이 그래도 가볍게 때릴 거예요 그 스매시 푸시 그거 다 리듬 리듬 잃으면 안 돼요 다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치 지금 좀 약간 늦지 않아요? 아닌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형 형 리듬이요 안 됐나요? 오케이 때려줘야 돼요 하나 둘 준비 준비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치 뒤로 가면서 준비해야죠 뒤로 가면서 준비해야죠 뒤로 가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것도 와봐 세 번째 거 리듬이 늦었잖아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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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자 다시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냥 주 inclusive 상Type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중심 주 dimension 너 έχει 하나 둘 수비스텝은 내가 둘이 맞잖아요 근데 이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냥 내가 여기서 리듬 타는 게 더 훨씬 빠르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른발이 훨씬 많이 힘이 없나요? 그렇죠 오른발을 그러니까 형 유철이랑 어떻게 보면 형도 에이저에서 잘 치는 사람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스텝을 최소한으로 줄여요 오른발 나갔다 들어왔다 형 이거 언제 할 거예요? 공이 이렇게 빠른데 어? 아이젠 그럴 때는 언제 써야 되는지 알죠? 공이 짧을 때 내가 나가면서 아 짧을 때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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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형 앞으로 땡겨 앞으로 땡겨 준비 우 둘 그렇지 하나 둘 때려 때려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지금 나쁘지 않은데 그런 리듬 어? 그리고 약간 왼쪽으로 빠진 거 왼쪽으로 빠진 거 더 신경 써야 돼요 왼쪽으로 빠진 거 어? 그 똑같은 힘으로 가면 안 돼요 왼쪽으로 빠진 건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중심 앞에 둘 그렇지 중심 앞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중심 앞에 이것도 좀 아 스컷이가 좀 무겁나? 오 형 근데 유천이 형 리듬 괜찮은데? 형 그렇게 계속 때리려고 해야 돼요 수비 형 뭐 커트를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커트를 들어가면서 커트하는 상관이 없는데 어? 그냥 쫄아가지고 어? 이렇게 쫄아가지고 어? 이렇게 커트를 하는 거 있죠? 그냥 내 몸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커트를 하는 거 내가 때리는 거에 자신이 없으니까 커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 있게 때리다가 그렇게 그렇게 때리면서 내 수비가 때리면서 자신이 있어지면은 내가 들어가면서 커트를 하고 이게 다 된단 말이야 형 타이밍 네 최대한 앞에서 앞에서 때리려고 해요 그렇다고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그 힘이 없어져요 힘을 낼 수 있는 그 손목이 안 돼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준비 준비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준비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형 유지해요 자세 유지 둘 맞춰 맞춰 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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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그렇지 때려 둘 그렇지 형 이게 손이 약간 좀 까지죠? 이렇게 하다 보면 까져 스컷이 아니 그 테이핑 붙였어요? 아 이렇게 까져야 돼요 형 이렇게 한번 하고 찢어져요 형 어때요 근데 어 좋아 괜찮아요 이거를 계속 연습하다보면은 형의 리듬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 감아야 돼요 이렇게 거기 이제 한번 아 이거 내가 아마 될거야 이렇게 하면 어 어 매일 해줘야 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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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형이 리듬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형 리듬으로 어 형 거로 가져가야 돼 형이 좋아하는 리듬 어 땅땅땅땅땅땅땅 계속 때릴 줄 알아야 돼 어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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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밀리면 안돼 그렇게 준비하니까 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형이 게임 뛸 때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형이 어느 볼을 치든 수비를 하든 드라이브를 치든 뒤에서 뭐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준비가 늦는 이유가 집중력을 진짜 안하니까 딴생각해 딴생각 집중력이 없어 집중력이 형 집중하고 자식 깔고 다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형이 게임을 할 때 무슨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방금 저랑 단식 짤짤이를 할 때 나 박주 꼭 이긴다 진짜 꼴배기 싫어 살아도 이긴다 이 마인드여야 되는데 상대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서 잡아먹을 듯한 처음보는 사람도 잡아먹을 듯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형 그때 30대 때 진짜 충격받았다니까요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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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 형 준비하니까 이것까지 대는데요 형 오 좋아 조금만 때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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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굴 굴 굴 굴 굴 굴 파이팅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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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이빨 была bird 준비 나쳐요 그렇지 2 1 1 2 2 2 2 1 2 준비 나쳐요 둘 그렇지 1 2 4 야야야 버티면서 내가 버티면서 스윙 안 나가지 말고 나가야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힘들다고 안 나가지 말고 힘드니까 지금 좀 점점 커트 하려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1 2 1 2 1 2 준비 1,2,3 그래 그렇게 때리란 말이야 계속 공을 안쳐도 내가 오른발 밟으면서 스탭 연습하면서 스쿼시로 계속 이렇게 때려주면 그만큼 힘이 생기거든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벽치기 벽치기라든지 아니면 벽치기 아니어도 스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스쿼시로 좀 무거운 라켓으로 굉장히 내 전환관에 엄청 도움이 되는 준비 낮춰요 낮춰요 그렇지 때려요 준비 낮추고 때리고 그렇지 때려요 이게 진짜 공이 짧아지잖아요 공이 짧아져도 형이 때리려고 해야 돼요 형이 공이 짧아지면 계속 커트를 하려고 하고 못 때리고 그러잖아요 완벽할 때 돼요 만들 수 있어 그럴 때 그럴 때 많이 써먹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때리려고 그렇지 때리면 그렇지 때리면 숙련이 쭉쭉 낯춰야 낯춰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그렇지 이렇게 때려요 계속 준비 쭉 둘! 낮춰요 낮춰요 때려! 준비 준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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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때려 때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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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좋지 형이 힘드니까 방금 밀렸잖아요 밀려서 이렇게 지금 내 몸에 더 가까워가지고 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게 처음에는 안그랬는데 시합때 그런다니까 이런 거를 꾸준히 하면은 형 꾸준히 하면 진짜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수비, 디펜스 연습 뒤에서 때려주고 뒤에서 스매싱도 받아보고 계속 지금 앞에서 푸시도 받아보고 공이 이제 적응이 되니까 형이 계속 때리려고 연습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푸시 때리는 속도랑 스매시 때리는 속도랑 지금 약한게 아니잖아요 이게 형 중장 뛸 때나 A조 뛸 때나 다 이게 똑같은 스피드인데 계속 형이 그 스피드를 가지고 연습을 하다보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쉬워지죠 어떻게 보면은 기복이 없어져 실력 차이의 갭이 네 긴장돼서 못하면은 긴장돼도 잘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야 돼요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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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그렇죠 형 그 전환은 진짜 터질때까지 해야 돼요 형 계속 몸으로 갖고 오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리듬 리듬을 잃지 말고 ally Move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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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헤드가 나가야 돼 라키 헤드가 좋아 좋아 그렇죠 형 준비 때려 때려 그렇지 리듬 리듬 때려 때려 수비 때려 준비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스매시 뭐야 그렇지 형 봐봐요 마지막 스매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준비하는 곳에 떨어진게 아니잖아요 내가 앞에 떨어진거잖아 그런거 어쩔 수 없어 형 점수 줘요 근데 형한테 몸에 오는 공 있잖아요 그런거 다 때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때리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 형 오른쪽 커트할 때 어떻게 해 어느 쪽에서 그냥 약간 백릭 잡은 상태에서 커트에요 이제 오면은 거의 또 시간이 없는거 같은데 그렇죠 저도 그래요 이제 그런 커트는 게임을 뛰면서 형이 그때 이긴 변으로 그렇죠 형 감각 센스 플레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약간 이렇게 때리다가 형이 때리다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도 들어가시면 엄청 좋은 딱 편한데 여기 있다가 줄거 같아 네 그렇죠 이렇게 있다가 그런 방법 근데 여기 있다가 말고 그냥 여기 여기 있다가 몸에는 그대로 이렇게 땡기면 돼요 그대로 땡기고 들어가면 돼요 땡기실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준비 준비 때려 때려 그렇지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준비 때려 때려 둘 준비 준비 다 치고 다 치고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이렇게 때리면서 가져가요 그렇지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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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때려 때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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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움직임 좋아 움직임 조금만 더 헤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수비를 때려줘야 되는데 둘 둘 둘 둘 둘 자 레츠고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렇지 그렇지 형 그게 라키 헤드로 때리는 거예요 지금 어? 그거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왜 형 그래 그 헤드를 쓰라고 라키 헤드를 앞으로 나간다 생각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손목을 그렇지 공이 쫙쫙 감기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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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형 더 때려 더 때려 형 힘이 없어 하나 둘 계속 때려야 돼요 라키 헤드 앞으로 너무 내놓지 말고 그러면 형 힘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내놓아 버리면은 그렇지 조금 땡겨요 조금 땡기고 너무 땡기지도 말고 너무 앞으로 주지도 말고 적당히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그렇지 하나 둘 때려 때려 둘 하나 둘 준비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세 자세 둘 준비 오우 너무 좋은데 형 진짜로 조금 밀려도 이렇게 때리니까 형 공이 쭉 살아나간단 말이야 안 뻗지게 살아나 그래 형 너무 뻗어버리면 힘이 안 들어가요 세게 세게 때렸는데 자 형 그렇게 지금 힘들어도 집중력을 잡고 그래야 형이 시합때도 나중에 18점 20점 가도 집중력을 잡죠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때려 때려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둘 준비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와 형 근데 오우 스매시 완전히 잘 때리는데 지금 진짜로? 그 진짜 라켓 헤드가 딱 나가면서 그 때리는 느낌이 내가 확 받았어 오 임팩트가 구매만의 임팩트가 좋아요 원래 약간 형 때리면은 약간 이렇게 때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형이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라켓 헤드가 나오면서 때리는 느낌 근데 원래 좀 급해지면은 내 팔꿈치가 나가면서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손목을 써주면서 라켓 헤드가 나가려고 하잖아 그렇게 때려줘야돼요 형 형 합시다 형 한 번 하고 쉬는 시간 가십시다 형 너무 이거 일부러 그런거 같은데요 이거 아니에요 아 맞아맞아 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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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해요 준비해요 형 그 반사신경이 필요해 형 내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공이 위로왔잖아요 그렇지 지금처럼 빨리 가야된단 말이야 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해요 준비해요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예내 bli 그 그래 좀 하시죠 와우 좋아요 좋아요 형 감사합니다